역대 조조 최종보스들의 목적 조스타 가문을 뿔꼭하고 세계를 정복하겠다 대양을 극복해서 완전한 불사실이 되겠다 조스타 가문을 무너뜨리고 마이월드로 세계를 정복하겠다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친구 따라 전국 간다 인미국을 최고의 국가로 건국하겠다 야 내 열매 돌려줘 이렇게 따지고 보면 조조들이 자비도 눈물도 없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